이제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은 sin 6분의 파이를 외우고 있기는 해야 돼. 설마야 2분의 1이잖아. tan 4분의 파이는 1이라는 걸 외우고 있다면 2 빼기 1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2번은 이제 로그성질 나누기. 그치? 빼기는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얘의 나누기 할 바에 역수 곱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되면서 9이고 로그 3에 27이잖아. 3에 몇 제곱을 해야 27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지. 일단은 36이라는 수는 6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6의 4분의 몇 제곱이야. 요렇게 곱해지니까 요렇게 되겠지. 즉 6의 2분의 3제곱이야. 써놓자. 그 다음 나누기. 얘 계산하면 2 생략돼 있잖아. 그런데 얘들도 곱해지니까 4제곱은 6의 8제곱이거든. 그래서 6의 4분의 8제곱이니까 6의 2제곱이거든. 6의 2제곱을 나누래. 곱하기. 자 36은 6의 제곱이고 얘는 100분의 25니까 약분해보면 4분의 1이거든. 4분의 1. 그래서 6의 2분의 1제곱이 돼지. 지수법칙 적용하면 되네. 나눌 때는 지수를 빼고 곱할 때는 지수를 더하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더한 거야. 그래서 6의 얘랑 얘만 더해봐도 2잖아. 2분의 4니까. 그래서 6의 0제곱이네. 당연히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4번 가보자. 탄젠트 세타가 5래. 그러면 이런 거는 가볍게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놓고 여기 세타 써놓고 탄젠트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5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여기야. 루트 1 더하기 25의 루트 쉬운 값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원래는 부호를 안 따지긴 했지만 정확히 쓰자면 루트 2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제곱을 했으니까 26분의 1이고. 맞지? 제곱을 했으니까 부호 상관없잖아. 그것의 역수니까 정답은. 역수잖아. 얘의 역수. 맞지? 5번이 되는 거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어떤 수의 세제곱근은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몇 개야. 3개거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6번이야. X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네. 그럼 이 자리에 X 대신 X 플러스 2를 넣어주기로 했잖아. 고 1 때. Y축 방향으로는 2만큼이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돼. 즉 Y가 있는 이 자리에 Y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평행이동 방법 그대로 해주면 X자리에 X 플러스 2 써줬어. 그러면 뭐 식 정리해도 되고 살짝 이 양까지만 해놓자. 얘가 1, A를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A는 2에 1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이잖아. 2지. 그러면 2에 3제곱 플러스 2니까 8 플러스 2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대입만 잘해주면 돼. 다음 로그함수래.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당연히 진수 조건을 따르지.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래서 X는 3보다 크겠지. 근데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려. 그래프는 4,3을 지난다 물어봤으면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성립하면 되거든. 그래서 X에 4를 넣고 Y가 3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지. 이상하지? 왜냐하면 3은 로그. 3에 1 더하기 2인데 이 값이 0이잖아 0. 그치? 그래서 같지 않아. 점근선은 끝났지.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이니까 X는 3이 점근선이 맞다라는 거지. 정답 벌써 찾았어. 8번 가보자. 3의 X제곱이 16인데 16 이렇게 냅두면 안 되지. 3의 X제곱은 2의 4제곱이야. 또 24의 Y제곱은 2의 6제곱이지. 그러면 이런 지수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얘의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3이 돼버리고 얘는 2의 X분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얘도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약분되면서 24는 6의 Y2의 Y분의 6제곱이 되겠네. 근데 이 지수끼리 뭐해져 있어? 지금 지수끼리. 얘랑 얘가. 빼져 있거든. 뺐다는 말은 이 둘을 나눠봤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눴어. 나눠야 지수끼리 뭐해지니까? 빼지니까. 즉 뭐해서? 3에서 똑같은 24를 나눴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좌측은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X분의 4 빼기 Y분의 6제곱이 되고 우변은 24분의 3이니까 약분해보면 8분의 1이 되잖아. 24분의 3 8분의 1은 2의 3제곱의 역수인 2의 마이너스 3제곱인거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값은 얼마래? 얼마래? 정답을 찾게 되는거지. 9번이야. 몇가지의 공식만 기억하면 되지. 넓이 좋네. 넓이. 넓이하면 2분의 1 R제곱셋아도 있었고 2분의 1 RL도 있었어. 그러면 넓이 12파이는 지금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여기서 뭐야? L이거든. L.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L 대신 4파이 넣어줬어. 여기 약분되면서 2파이 R이 얼마래? 12파이지. R은 당연히 6이겠지. R을 찾았고 L은 뭐가 있어? R 세타라는 공식.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지. 호는 4파이고 방금 찾은 반지름은 6이래. 세타는 그래서 얼마야? 6분의 4파이겠지. 2로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굉장히 쉽지. 공식 공식 얘랑 얘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10번 얘. 여기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돌파해버리면 되지. 얘를 두근으로 하니까 일단은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두근의 합은 얼마로 읽혀? 10으로 읽히고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는 4로 읽혔어. 자 얘를 풀고 싶은데 밑이 다르잖아. 내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밑이 3짜리 로그고 얘는 밑이 A고 B고 하잖아. 그래서 밑변환 공식 얼마로? 밑 3으로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밑변환을 쓰자.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 가 되고 그 뒤에꺼는 로그 3의 B 분의 로그 3의 A 가 되는 거지. 자 이거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얘를 치환을 했었지. 치환 위에꺼는 그냥 A 플러스 B는 10 밑에꺼는 AB 가 4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치환해 보면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A 를 구하라는 소리. 그러면 통분을 하잖아. AB 분의 B 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것만 곱셈 공식으로 잘 구해주면 되겠지. 곱셈 공식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였어.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얘의 제곱 이니까 100 이고 4 니까 여기다 4 넣어주면 빼기 8 돼서 92 가 되네. 그러면 얘는 92 고 얘는 얼마 4 라고 써 놨잖아.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약분해 보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 4 분의 92 는 23 이잖아. 11 번 이고 몇 사분면 이고 몇 사분면 사사분면 사사분면 이고 에서 사인은 알 사탕 처맥이면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은 음수 니까 기역은 맞을 수밖에 없지 자 그다음 니은 니은 이름도 쉬워 지금 각이 반토막 이 각이 그러면 양변을 다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렇게 2로 그러면 2분의 세타라는 각은 4분의 3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근데 이건 몇 사분면 각이야 이거 2사분면 각이거든 2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2코사인은 음수 틀렸지 사인만 플러스 잖아 2사분면 그 다음에 탄젠트 빼기 코사인 이라고 했는데 아까 4사분면 인각 이랬잖아 그럼 탄젠트 음수 야 코사인 양수 인데 그 양수를 또 빼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어 12번 가보자 12번 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해 치환을 잘 이용 해야 돼 여기서 어 2의 3분의 x 승을 대문자 x로 바꿨게 쌤은 2의 3분의 y 승을 대문자 y 라고 하면 이 식은 x 플러스 y 는 5야 자 얘는 얘들을 각각 몇 제곱 한 꼴 이야 몇 제곱 몇 제곱 세 제곱 을 한 꼴 이거든 그래서 x의 세 제곱 플러스 y의 세 제곱 은 5 라고 적을 수 있어 이때 생각나는 곱셈 공식은 써봐야 겠지 고1 때부터 그렇게 외우라고 강조했던 공식이지 마이너스 3 x y x 플러스 y 대입해보면 얘는 5고 얘도 5야 근데 5를 세 제곱 하니까 125 얘 5였잖아 5 3 15 x y 나오네 그러면 15 x y 는 120 x y 는 8 이 되는 거지 15 로 나누면 자 그런데 원상복구 해볼까 얘는 원래 뭐였어 2의 3분의 x 승 이랑 2의 3분의 y 승 인데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지겠지 이렇게 그런데 가만 보니 8은 또 뭐야 2의 3제곱 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지수끼리 드디어 밑이 통일됐으니까 비교할 수 있게 되잖아 즉 즉 3분의 x 플러스 y 는 3이야 따라서 x 플러스 y 는 얼마 9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13번이야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를 적절히 어떻게 그리냐 에 달려있는 거긴 해 이렇게 그럼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야 y y 는 2x 그리고 얘 살짝만 정리해보면 얘가 2의 3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니까 2의 x 플러스 3제곱 이에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즉 왼쪽으로 3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됐어 대충 그려 그 다음에 y는 1을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래 y는 4 라는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래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래 그런데 방금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래서 3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랬지 이 간격은 다 3만큼 이동한 흔적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썰어서 이 부분만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실제로 계산해야 될 건 이 평행 4변형 넓이가 되는 거야 평행 4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다 라는 거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어 14번 14번은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스피커에서 5미터 이게 거리 인가 인가봐 D1이 5일 때 그때의 소리 크기 S1 80 인가 80 그 다음 또 떨어진 거리 D2 인가봐 D2 D2가 100일 때 떨어진 소리 크기를 구하랬는데 이게 S2 S2 를 구하면 그냥 자 그럼 S2 는 80 더하기 20 로그 약분해 보면 아니 그냥 냅둬자 냅둬 100분의 5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지금 그러면 80 더하기 20 로그성질 쓰면 로그 5 빼기 로그 100이지 그러면 80 더하기 20 로그는 0.7 이고 로그 100은 얼마야 로그 100은 2잖아 2 이렇게 그러면 밑이 10이라서 2란 소리야 2 맞지 얘는 여기에서 줬고 그치 80 더하기 20 곱하기 마이너스 1.3 이거든 80 빼기 26 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15 번 가보자 태블릿 가격이 10%씩 떨어진대 떨어진대 그런데 100만원짜리가 10%씩 떨어진다는 말은 100만원짜리가 90% 즉 0.9만큼 매해에 보장된다는 소리야 몇 년? N년이 흐르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왜? 매해 90%가 되니까 매해 0.9를 곱해야 되거든 그게 30만원 이하가 되는 해를 구해보래 그럼 이 만원은 제끼고 풀자 0도 하나 제끼자 이렇게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10 곱하기 0.9의 N제곱이 3 이하래 이걸 풀기가 어려우니까 양변에 이렇게 로그를 취하는 거지 로그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돼? 로그 성질로 곱해져 있으니까 더하기로 뜯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쪽은 로그 3인데 0.48로 그냥 계산하래 됐어? 로그 10은 또 얼마야? 1이거든 그리고 얘는 또 생각을 해보면 N이 밖으로 나가고 로그 0.9는 10분의 9거든 그러면 다시 N 괄호 로그 9 빼기 로그 10인데 또 로그 9는 이게 3의 제곱이거든 2가 밖으로 나가지 2 로그 3 빼기 로그 10은 상용 로그니까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0.48이니까 0.96 빼기 1 얼마야? 마이너스 0.04 N까지 계산이 된다는 소리야 방금 이 뒤쪽을 계산해버린 거야 얘를 계속 끌고 와서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줘야겠네 마이너스 0.04 N이다 0.42다 4,8 요거 정리했어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0.04 N이 이왕해보면 마이너스 0.52 이상이고 N은 부등호 방향 바꿔야지 음수로 나눌 거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해보면 12가 될 거야 4분의 52니까 그래서 13년이겠네 미안 13 약분해보면 13년 후니까 얼마야 당연히 2036년부터 16번이야 다음이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해보래 일단은 로그 3의 2의 3제곱이고 로그 2의 아 얘가 좀 복잡하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얘는 별일 없이 그냥 써야 될 것 같아 3제곱근 3분의 일단 써놓자 그런데 얘가 나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사라졌어 그런데 얘가 위아래 있으면 지우고 그대로 퓨전되니까 3로그 3의 3제곱근 3분의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3 그대로 썼잖아 3 이렇게 썼고 얘는 원래 밑으로 가 그리고 얘는 위에 있잖아 그대로 위에 그럼 다시 이 3을 올려버릴게 올려버려 지수 위로 진수의 지수로 그러면 로그 3의 3제곱근 3분의 A의 3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로그 3의 3분의 왜 3제곱근 3을 3제곱 했으니까 A의 3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4의 배수가 된대 정리는 어느 정도 했는데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는 거 가장 간단한 게 얼마야 4의 배수는 뭐 0도 4의 배수기네 솔직히 말하면 0 4 8 12 16 뭐 이런 수들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지금 그러면 얘인 진수가 3분의 A의 3제곱이 3의 몇 제곱 0제곱이나 4제곱이나 8제곱이나 12제곱이나 16제곱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분모 분모에 있는 3이 반대쪽으로 가서 곱해지잖아 그럼 A의 3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3이 일일이 곱해지면서 3의 1제곱이나 3의 5제곱 3의 9제곱 3의 13제곱 더 쓸 수 있는데 이제 멈춰도 될 것 같아 답이 보이거든 어디서 보여? 여기서 멈춰도 되잖아 얘가 충분히 이해는 될 수가 있잖아 A가 자연수랬으니까 결국은 A의 3제곱이 3의 9제곱이 되니까 컷 컷 하면서 3제곱 써버리면 A는 3의 3제곱인 정답 3번을 찾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엔 17번이고 17번도 뭐 만만치는 않은 문제이긴 해 일단은 올려야 되나 밑이 다르거든 지금 밑이 4Y의 3제곱 적당히 어떻게 올리든 내리든 해야 되는데 시기시기 굉장히 불쾌하네 그러면 예우 최대 값은 일단은 로그 X의 Y의 3제곱 으로 올려버렸어 위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잠깐 밑변환을 써볼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자 밑변환을 쓰자 즉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로그 X의 Y 분의 1 그럼 얘가 모양이 똑같으니까 치환해도 괜찮을 것 같아 즉 로그 X의 Y를 잠시 T 라고 해볼게 몇 T야 앞에 건 3T지 뒤에 건 T분의 1이 되고 플러스 1은 0 양변에 T를 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T 는 0 그러면 3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 이고 1 3 1 1 당연히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되겠지 그러면 T 플러스 1 3T 마이너스 1은 0 이니까 T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이 돼 T가 자 그래서 로그 XY는 마이너스 1 이거나 로그 XY는 3분의 1 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Y에 Y가 X의 마이너스 1 승인 Y가 X분의 1 말이 안 돼 왜 툴다 1보다 뭐하대 큰 수인데 1보다 큰 수의 역수가 1보다 클 수는 없거든 게다가 다른 방식으로는 XY의 곱이 1이 될 수도 없기는 해 어떻게 1보다 큰 수를 곱했는데 1이 되냐고 그래서 얘는 성립이 안 돼 그럼 얘가 성립된다라는 게 확실해진다 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Y는 X의 3분의 1 제곱이 성립하는 유일한 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되잖아 여기로 즉 Y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Y의 세제곱은 X가 되는 거잖아 이 자리에 X 넣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식은 4X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식이 되거든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식이 돼버렸어 순간적으로 표준형 만들면 되겠지 절반의 제곱 4 더하고 빼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4가 되네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성함수 최대체소 합성함수 정의역을 줬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얘를 치환을 어차피 할 거거든 그래서 잠깐 T를 FX라고 하면 FX의 최대체소 여기다 직접 넣어보면 되거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2의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니까 2분의 1 빼기 1이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1 넣어보면 2 빼기 1이니까 그냥 1 최대값이 1이래 그러면서 T의 범위가 잡히게 되는 거지 T의 범위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최대값이 1 이하가 되겠고 내가 풀어야 될 함수는 간단하게 GT라는 함수로 바꿔버렸어 GT는 4에 마이너스 T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고 정의역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지금 범위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수함수인데 지수의 밑이 1보다 작지 부호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 말은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줬기 때문에 지수는 큰 걸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감소함수 형태라는 소리야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어보면 G1은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바로 최소값인 4가 된다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제곱은 5가 되고 K 마이너스 1이란 값은 로그 4에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로그 4에 5 플러스 1이 되고 이항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놓자 이따 계산하든 말든 근데 반대로 최대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번엔 정의역의 가장 작은 값을 넣어야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이따 넣어야지 그럼 내가 구할 최대값 정답은 G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4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넣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K 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좀 혼돈스럽긴 하겠지만 2K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수만 계산할 거야 즉 2분의 1 플러스 K 대신 로그 4에 5 더하기 1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제 정답이 거의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로그 4에 2 잖아 2분의 1 이니까 로그 4에 5는 놔두고 1은 로그 4에 4잖아 로그 4에 얘들이 다 곱해지겠지 그러면 40이 되네 그치 드디어 얘를 계산해낸 거야 결국 4에 로그 4에 40 빼기 1인데 이건 공식으로 얼마야 이거 40이었잖아 40 그래서 40 빼기 1 돼서 정답은 39가 되는데 이 공식 까먹지 말자 이 공식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래서 40이란 소리야 19번 일단은 해야 될 작업이 여기를 2차 분응식을 가볍게 풀어내면 될 것 2항에서 그러면 인수분해되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나오네 자 그러면 지수함수 그려야 되는데 지수함수를 그려야 된다 라는 느낌은 오잖아 그려보자 Y는 AX제곱 그리면 끝날 것 당연히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수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값은 뭘 대입했을 때야 X에 0을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거든 여기 여기가 바로 0,1 됐지 그리고 A라는 값은 분명히 얼마보다는 1보다는 작다 그랬는데 1이 여기 있을 거야 지금 그러면 A는 1보다 작으니까 A가 한 요쯤에 있는 값이라고 치자 그래서 대입해서 따라가 보면 여기가 바로 X에 A를 대입한 것이니까 A의 A제곱 이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B는 뭐냐 라는 건데 B는 B는 B를 대입한 값이긴 한데 어찌 작을 수밖에 없긴 하네 B가 어찌 A보다 조금 크다며 B는 여기 있다고 치자 상관없을 것 같아 B 대입하면 여기에 있네 여기에 B 대입하면 A의 B제곱이 되지 누가 제일 밑에 있어 A의 B제곱이 제일 밑에 있고 누가 제일 위에 있어 1이 제일 위에 있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서수령 1번이야 음 서수령 1번 같은 거는 또 풀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얘를 제곱을 꼭 해보랬잖아 그러면 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가 25분의 1 되네 그런데 얘랑 얘의 합이 당연히 얼마야 1 이잖아 이런 과정을 쭉쭉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가 B항에서 마이너스 25분의 24 가 되네 여기까지만 키핑해둬도 괜찮지 자 두 번째 답으로 계산해야 될 이식은 인수분해야 되잖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합차 예곱으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런데 이 값은 어차피 줬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지 곱셈 공식으로 구해오면 된다는 소리지 사인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바로 못 구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의 몇 배를 뺐어 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뺐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대입을 하자 5분의 1이었거든 5분의 1의 제곱 이니까 25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4 아 예의 몇 배야 지금 예의 두 배 두 배 그치 그러면 두 배만 해서 빼주면 되겠네 여기에 두 배 하면 마이너스 25분의 48 이 되는 거지 두 배 했잖아 두 배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25분의 49 가 되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7 이 되는 거지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R4 탕 첨액 이면 사인만 플러스 니까 얘는 플러스 고 얘가 마이너스 라는 소리잖아 양수 에서 음수 빼면 양수 잔알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7 이 되는 거지 이렇게 부호 확인도 이런 걸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5분의 7 하고 문제에서 준 5분의 2를 곱하래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7 이 되는 거지 자 서수령 2번이야 서수령 2번은 먼저 음 그닥 어려워 보이진 않아 여기도 여기를 정리하면 로그 2에 x 빼기 로그 2에 2잖아 그럼 로그 2에 나누니까 2분의 x 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미치 1보다 큰 로그는 진수끼리 그대로 비교하잖아 그래서 fx 마이너스 1은 2분의 x 보다 클 거야 그런데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fx는 반드시 2분의 x 플러스 1보다 커야 된다 이거 찾는 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 보라색으로 칠하는 게 이게 fx거든 fx 이 fx 얘가 fx야 그리고 파란 직선이 얘거든 얘 파란 직선 보다 보라색이 위에 있는 지점이잖아 커야 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은 위에 있어 지금 위에 있어 그래서 이제 범위가 얼추 잡히긴 잡혀 그런데 진수 조건도 따져보게 만든네 진수 조건 그러니까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일단 알파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3이기는 3 알파는 뭐 중요치는 않아 지금 내가 이거까지 만족하는 건 알파에서 어디까지 3 사이야 3 사이 여기까지는 풀었어 근데 진수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았거든 진수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 거지 즉 진수 조건을 따지면 fx-1이 0보다 커야 되거든 그 말은 fx가 얼마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즉 이 범위 중에 fx가 1보다 큰 지점을 찾아줘야 된다 라는 건데 가만 보면 음 여깄네 여기 얘는 0,1 여기 지나거든 0,1 0,1 1을 지나 그치 그러면 1이 딱 요렇게 라인이 잡히잖아 지금 요렇게 그러면 1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어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범위상 다시 요렇게 요렇게 컷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빨간 부분에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이 진수 조건 즉 x가 또 0보다 커야 되거든 x값 자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용이 된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x의 찐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는 1,2 3이 된다 하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거지 자 이번엔 서수령 4번 마지막 문제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는 했네 일단은 그러면 음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십일은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2에 절대값 x 플러스 2에 제곱이라고 써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몇가지를 해보면 되겠지 일단은 절대값 x 플러스 2가 1보다 클 때를 해보고 절대값 x 플러스 2가 1보다 작지만 0보다 크 근데 여기는 당연히 크기 때문에 신경은 안 써도 돼 그러면 이거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 짝짝 큰 큰 이라고 써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에서 밑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는 그대로 비교 하겠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놓고 비교 할거야 근데 어차피 절대값 제곱 하면 괄호의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벗겨내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이항을 하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맞지 그리고 이게 4분의 16이니까 데리고 오면 4분의 5라고 써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얘를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 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안보이니까 4배를 하자 당연히 2 2 1 5 이제 잘 보이네 그치 그래서 2x 플러스 1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짝짝 큰 큰 으로 풀리잖아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아직 안 끝났어 복잡하긴 해 마지막 문제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전제조건이 하나 있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은 한 요쯤에 있겠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어디 색칠 여기 색칠 되고 여기 색칠 되네 여기 그치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풀어내면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1번 범위 2번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무슨 범위 진수 조건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11은 무조건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되잖아 커야 돼 그래서 x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얘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발생을 해버려 4분의 11보다 잠깐 마이너스 4분의 11은 마이너스 2와 4분의 3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좀 크네 여기 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지 그래서 얘보다 뭐하되 갑자기 크대 그러면 여기가 색칠이 되는 거지 여기만 생존하네 얘를 지워야 돼 빨리 진수 조건대 자 그 다음 거를 풀면 그 다음 건 이제 부등식을 반대로 풀 거거든 반대로 푼다는 말은 여기서 얻은 부등식의 해가 거꾸로 얻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나갔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 범위 또한 얘의 반대로 풀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대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요쯤에 있고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쯤에 있잖아 그래서 현재 여기를 색칠을 해놔야겠지 그런데 아까 진수 조건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었어 마이너스 4분의 11이 요쯤에 있었거든 요쯤에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1이 있었어 그것보다 무조건 어째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얘는 다행히 범위안에 속해 있어 그래서 이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래 그래서 아까 구애는 이 답까지 여기다 얹어주면 되는 거지 모두를 만족하는 거 찾았어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내놈 1몇 2몇 1몇 1몇